다음 주에 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거봐 내가 제임스 있으면 안진다고 그랬지? 야 정말 지지만 않네? 아 이럴수가 이럴 수가 정말 지지만 않네 아 이럴 수가 오늘 경기는 패착이 4개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패착입니다 4개나 있는데 일단은 원래 스쿼드로 돌려야죠 이기지 못한 이유라고 할게요 차라리 이기지 못한 이유라고 하는게 낫겠다 일단 여기 아니 다른거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조가 이렇게 호흡이 안맞는거? 아 이해하죠 이렇게 한번 서본적 있어야지 뭐 그죠? 이거 조합 잘 맞는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합정도는 생각하고 왔었어야 됐어요 어떻게 쓸지는 여기 세부전술이 있었어야 돼요 얘와 얘와 얘가 주고받는게 일주일에서 일주일이 넘죠 그정도 시간이 있었으면 요기는 맞춰왔었어야 됐어요 요기는 요기랑 제임스는 안맞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가 빠진게 얼만데요 요기는 조금 맞춰왔었어야 되는데 호흡이 여기가 더 안맞아요 여기가 그럼 만약에 쿠쿠렐라가 영 아니라면 쿠쿠렐라 말고 뭐 무드릭 말고 뭐 이렇게 좀 조합을 찾던가 뭐 이렇게 찾아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풀럼은 노골적으로 이쪽만 공략을 했거든요 이쪽만 노골적으로 바디아실 아니었으면 오늘 끝났어요 진짜 몇개는 바디아실이 막았다고 봐야 됩니다 40분에서 50분 내내 안좋았거든요 수비적으로 그 리드라는 선수도 못맞고 안드레 페레이라 맞죠 안드레 페레이라도 못맞고 그리고 제임스는 몸을 좀 사리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을 입지 않고 90분을 다 뛸게 아니기 때문에 몸을 좀 사렸는데 얘가 몸을 살거면 여기 마두에케가 나왔었어야 됐어요 지혜을 이렇게 크로스 올리는 전략으로 데리고 나온건 아는데 만약에 제임스가 드리블로 몸을 사릴거였다면 마두에케가 계속 드리블 쳤거든요 이 후반전에 그럼 마두에케가 좀 더 어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훈련할때 마두에케가 더 괜찮았다면서요 그럼 마두에케를 썼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번째 이해를 못하는걸 측면으로 경기를 할건데 측면을 찢을 수 있는 선수들을 안쓴다는게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드릭을 쓴것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마두에케를 안는거는 이해가 안되고 그럼 스털링도 이해가 안되고 아니면 아예 여기다 스털링을 쓰던가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측면을 찢어서 들어오겠다는거 아니에요 안그러면 뭔수밖에 없냐면 아까대로 돌려보죠 이렇게 나왔을때는 그냥 크로스만 올려요 근데 솔직히 플럼하고 크로스 대결을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공중볼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음 공중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 좀 그렇구요 근데 얘는 진짜 진짜 대단하다 얘는 여기다 쓸 자원이 아니거든요 수병 미드필더로 근데 잘하긴 하네요 갤러거가 좀 많이 내려와줬죠 확실히 갤러거는 내려오면 오늘 경기는 오늘 경기에서 증명했죠 갤러거는 내려오면 안된다는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얘는 여기에요 여기 정확하게 그려드릴게요 요기 요기 요기서 뛰어야 돼요 아니면 뭐 여차하면 여기 근데 공격수로 쓰라는 얘기 아니라 올라가라는 얘기에요 올라가라는 얘기 근데 지금 오늘 히트맵을 보면 요기거든요 요기 그러니까 안되잖아요 오늘은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코바치씨 부상 치크 부상 뭐 강태부상 이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는 오늘 변명의 여지가 크게 없어요 엔조가 미드필더를 거의 잡아줬거든요 그러면은 포터한테는 조금 조금 적긴 하죠 그러니까 전보다는 핑계가 조금 줄어들죠 전에는 부상자가 많았고 선수가 없었다는거 이해하는데 오늘은 엔조가 정말 많이 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개를 풀어줬는데 만약에 오늘도 아 나는 부상자가 너무 많고 미드필더에 부상자 이러면은 조금 해 곤란하죠 이러면 이러면 조금 그럼 3백을 쓰든가 이럴거면 3백을 쓰든가요 요기 3백을 실제로 썼던 감독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3백을 그러면 아무래도 쿠쿠렐라도 좀 더 편해지고 갤러거도 올라가는데 편해지고 엔조도 부담감이 좀 덜해지고 진짜 한가지 아쉬운게 저는 제일 아쉬운건 이거에요 여기 여기 사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패스웍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니 얘 얘는 전술이 이해도가 없어도 잘하더만 그러니까 여기서 패스웍을 만들어서 이제 상대 압박이 1룹 올리게 하는거죠 그리고 측면을 살려야지 영입한 선수들과의 호흡이 안맞는건 이해합니다 근데 기존 선수들간에도 서로 약속된 플레이가 없고 호흡도 안맞는데 대체 월드컵 브레이크 때 무엇을 한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계실 그러게요 오늘은 좀 실망적이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실망이 많아요 저는 마운트죠 마운트 내렸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활동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비어요 그러니까 중원 간격하고 공격 간격이 너무 벌어져요 그러면 이 방법때문에 뭘 쓰냐면 하베르츠를 내립니다 내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누가 있냐고 중원은 중원대로 비는데 그럼 3명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3명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원에 3명을 두는건 중원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죄송해요 중원을 단단하게 가져가기 위해선데 대부분이 내려와있으면 중원에 3명 그러니까 그럴거면 3백을 쓰는게 낫죠 2미드를 두고 공격을 더 두든지 윙백들을 더 잡아올리든지 왜냐면 오늘 엔조도 있었잖아 맞아 게다 엔조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3백을 하면은 우리가 계속 답답했던게 뭐냐면 조르지 뉴나 뭐 코바치치나 치크나 빌드업이 안된다 이게 답답했던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3백에 엔조가 있으면 괜찮죠 당분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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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그러니까 3백을 평생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당분간은 괜찮죠 당분간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면 뽀백이든 3백이든 잡아 써야죠 뭐 이거 쓸 때도 있고 이거 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다 갖다 올릴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드릭은 수비의 장점이 없습니다 오늘 봐서 알겠지만 무드릭은 수비의 장점이 없는데 쿠쿠렐라는 자꾸 왜 일로 넣는거에요? 그럼 여기는 어떡하려고 허허블벌이 되잖아요 감독님 쿠쿠렐라를 중원에 넣어서 중원을 더 단단하게 가져가는건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수비력이 있는 윙어를 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윌리안같은 자원 윌리안같은 자원을 둬야 될거 아니에요 없으면 못하는거고 없으면 그 전술을 못하는거죠 그러면 쿠쿠렐라가 들어가고 무드릭은 수비력이 없으니까 저쪽이 다 뚫리잖아요 그냥 아 오늘 한 경 그러니까 저는 포토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쌀이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쌀이 보는거 같았어 이거는 아자르같은 선수가 하나 캐리해주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경기들 있죠 오늘 쌀이 경기 보는거 같았어요 간만에 램파드 말고 암비보 말고 암비보 때도 저는 축구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거 말고 그냥 쌀이 축구 같았어요 누군가가 뭘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거 공수간격 벌어지고 뭔가 계속 답답하고 응 근데 쌀이는 아자르하고 치크덕에 또 왜냐면 말도 안되는 드리블로 뚫고 들어갔었거든요 걔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마두에케 때문에 얘 들어가니까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느낌을 제가 어디서 받았냐면 마두에케 때문에 그래요 마두에케가 딱 들어가서 드리블을 치니까 아 조금 더 시원해지는거에요 어? 아 이거 설마 어 이거 설마 쌀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거 그렇죠 어 아 왜 그랬냐면 마두에케 들어가서 조금 더 시원해졌어요 경기가 왜 영입생들이 초반에는 잘하고 후반에는 못할까 한 3, 4경기 지나면 못할까요 패스미스가 자꾸 나오면 뛰고 싶은 말 여기 조기축구회나 이런거 뛰어보신 분 자꾸 패스미스 나오면 안하게 돼요 이건 사람이 다 똑같지 뭐 프로는 달라 아 이게 줘봐야 소용없다는게 자꾸 느끼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맞아 열심히 일 안하게 돼요 어 열심히 일 안하게 돼요 왜냐면 나도 으쌰으쌰하는 맛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는 팀은 계속 지는거고 이기는 팀은 계속 이기는거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거에요 당연한거 선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거 같아요 저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쿠쿠렐라를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오늘 워스트 중에 워스트인데 뭐 리버풀전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요 뭐 엔조 엔조부터 얘기해야겠죠 엔조는 진짜 이 후방 빌드업이나 이런거를 오늘 기록을 뜯어봐야겠지만 정말 괜찮았던거 같아요 음 이 뭐 첫 경기고 모든 모든 훈련 세션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경기력이냐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침착하고 빌드업 화면에 있어서 불안불안하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압박만 들어오면 갑자기 뭐 엄한데다 까버리는 애들 그런게 없고 나름의 패스길도 만드는거 보면은 어 정말 괜찮았습니다 정말 괜찮았고 갤러거는 내렸으니까 뭐 내려앉으면은 그러니까 특성이 죽어버린다 그러죠 근데 오늘 내렸었잖아요 오늘 히트맵 같이 봤지만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갤러거는 오늘 경기에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렸으면 내렸을수록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 올리면 올릴수록 경기력이 올라가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바디아시라고 어 실바는 아 그러니까 두 명의 호흡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 오늘 무승부를 이끌어낸거 같아요 왜냐면 이 플럼이 빌드업 과정이 너무 좋더라구요 특히 윌리안하고 리드가 옆에서 찢어주기 시작하니까 어우 이거는 특히 쿠쿠렐라는 정신을 못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제임스도 약간 힘들어했고 전체적으로 좋았던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플럼이 훨씬 빌드업을 잘하는데 이 둘이 정말 막아주는게 정말 많았다라는거 전 극찬하고 싶습니다 둘이 아니까 선수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무드릭은 평가하지 않을게요 무드릭은 뭐 오늘 경기 한정으로서는 무생무취했지만 어 왼쪽에서 뭐 보여주기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쿠쿠렐라 때문에는 아니에요 쿠쿠렐라 때문에는 아닙니다 왜냐면 마운트도 있고 쿠쿠렐라도 있고 이거를 조합을 이끌어주는 포터도 약간 오늘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음 야 마운트는 점점 왜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죠 어 마운트는 왜 자꾸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지 정말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마운트 좋습니다 마운트 근데 여기에 이제 주황 펠릭스 하베르츠가 남고 응쿵쿵 들어오고 뭐 이런식이면 원래 오른쪽에서 메짤라 하고 왼쪽에서 메짤라 하듯 뭐든 다 잘했던 선수인데 점점점 그리고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되게 느끼는 표정입니다 아까 반칙할 때나 이런거 보면 굳이 할 필요 없는 반칙을 하거든요 중원부터 썰고 들어가는 전술의 맛집 중원을 생략하고 측면으로 나가는 전술에는 마운트가 안 어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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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술 그러니까 투엘 감독 때와 이 포터 감독 때 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거 보면 이 투엘 감독 전술에 더 잘 맞는 선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독이 포터면은 마운트가 맞춰가야죠 마운트가 맞춰가야죠 뭐 이건 그냥 반쪽 느낌으로 계속 쓰는거에요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버텨주는거 안되고 본인이 드리블을 통해서 혹은 간결한 터치나 이런거처럼 해링케인처럼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닌데 최전방이 없으니까 하베르츠를 이렇게 쓰는거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죠 포터가 얘를 10번 롤로 바꾼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10번 롤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죠 그냥 울면 그냥 오바메양 쓸수도 없고 다트로프파나 쓰긴 썼는데 아직까지는 무르익은게 아니라 그냥 쓰는거죠 브로야는 부상이고 제임스는 아직까지 몸상태가 100%가 아닌거 같고 그래서 오늘 뭐 교체했잖아요 교체했잖아요 그리고 7엘도 마찬가지 이건 뭐 둘다 마찬가지에요 이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포터에요 어 이거는 포터 픽인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물론 보드진이 골랐다곤 하지만 포터가 칭찬을 할 정도로 포터가 좋다잖아요 그리고 무드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이 왜 필요하냐면 측면에서 중앙까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을 원하네요 포터는 그냥 포터는 측면을 되게 중시해요 브라이튼 때부터 측면을 되게 중시해요 음 그리고 얘기해야 되는게 스털링 스털링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음 근데 몇몇 찬스에서는 좀 아쉽긴 했는데 뭐 부상복귀 직후지 않습니까 음 이게 안풀리는 축구 그러니까 램파드 축구하고 포터의 축구가 공조화나는게 뭐냐면 간격이에요 간격 간격이 너무 벌어져요 윌리안 오늘 잘했거든요 왜 잘한거 같아요 윌리안은 내려앉아서 간격이 촘촘하면 아예 안돼요 체시에서 7년 써봤잖아 간격이 좁으면 안돼요 전성기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윌리안이 요쯤에서 여기까지 몰고 오는데 한 명도 마킹이 안돼요 간격이 막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윌리안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간격이 너무 안맞으니까 윌리안이 되게 잘해보이죠 윌리안은 간격이 촘촘한 팀을 만나면 되게 거의 없어져요 거의 사라지는 선수인데 간격이 막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한두명은 제끼죠 윌리안 또 한두명은 제낍니다 여전히 간격은 솔직히 감독이 잡아줘요 간격을 어떻게 잡아줍니까 선수 선수가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선수가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포터 감독님이 좀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새로운 선수도 많고 어차피 포터 당장 경진할 거 아니잖아 어차피 경진 안 할 거니까 포터 감독님이 이건 좀 빨리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거는 최대한 시간을 빨리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런 경기 해야 돼요 아무리 진짜 몇천억을 더 쏟아붓는다 그래도 간격이 이게 조절이 안되면 맨날 이 경기에요 맨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